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피코 캐리어를 드립니다. 지금 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두 손으로는 플레이가 좀 힘들 것 같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 손으로 플레이 한번 가겠습니다.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손가락이 굉장히 피곤하네요. 그래서 두 손 쓰기가 힘들어요. 하나만 쓰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박! micrime 아이민 자, 우리 1,2,3 국립을 위해서 한 손 리듬 마무리 찐나 찐나한다 한 손 찐나 찐나한다 한 손 날라가겠네 이거 뭐 공방한건 작밥이죠 김종합 불쌍하네 불쌍하네 한성디 맥마비 한성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